아까 살짝 얘기하셨지만 태호 씨하고의 만남이 두 분이 진짜 약간 영화 속의 한 장면이네요. 네, 맞아요. 제가 길을 밤에 걷고 있었는데 태호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잘생긴 사람이 떡하니. 유형이에요? 네. 네, 앞에 떡하니 서 있어서 제가 너무 잘생겨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눈이 마주치면 한 사람이 눈을 피하잖아. 그런데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게 웬떡이냐. 그 당시의 감정이. 네, 잘생긴 남자가 나한테 눈을 안 피하고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이게 웬떡이냐 했죠. 그래서 저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태호 이상형이 좀 작고 통통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이상형이 걸어오니까 뚫어지게 쳐다봤던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뚫어지게 쳐다보고 수쳤죠. 그대로 시작했어요. 네, 수쳤고 저는 그때 동행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갔었다가 계속 생각이 나서 그 앞으로 다시 나중에 돌아왔는데 없었죠. 그 길에.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독일 음식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본능적으로 저 안에 있다. 야, 이게 참 신기하다. 직감이. 그래서요? 그래서 들어갔죠. 그랬더니? 있었어요. 아, 태호가? 네. 그래서?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뭐 그렇게 된 거죠. 이번엔 좀 의심이 상당히 좀. 그게 제 찐 의심이다, 그게. 네, 니키와 태호 이렇게 만나나요? 네, 근데 이제 뉴욕에 여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얼굴이면 누구나 대시를 할 만한데 그 사이에 없었었냐 그랬더니 한 명도 없었대요. 근데 자기를 좋아하는 눈치는 계속 줬다는 거예요. 사실 다들 너무 잘생긴 남자한테는 조금 말을 아, 거는 게 약간 저만 그냥 걸었던 거죠. 근데 그게 가장 태호한테 있어서 어필이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작가님 뭐라고 해서 얘기를 걸었습니까, 맨 처음에? 일단 그거부터 확인했을 때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근데 한국 사람이냐,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같이 동행인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동행인에게만 자꾸 얘기를 걸더라고요, 태호가. 근데 그게 제 눈에는 배려를 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본인이 때문에 들어온 걸 본인이 알고. 그래서 그 모습이 저는 사실 반했던 모습이에요. 그래요? 네, 배려를 해주는 모습이에요. 아, 그 느낌이. 참 정말 또 첫 만남의 한 편의 영화 같다 얘기를 드렸는데, 만나면서 더 영화 같은 일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독일 음식점에서 한 세 블럭 떨어진 곳에 저희 집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이 벽돌집의 2층이었는데, 샹들리에가 달려져 있었는데, 길에서 지나가면 샹들리에가 보여요. 근데 태호가 매일 거기를 새벽에 퇴근하면서, 걸어가면서 그 샹들리에가 켜져 있는 걸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곳은 따뜻하고 안락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거기가 이제 우리 작가님이 사야죠? 네, 제가 살던 집이었던 거죠. 이게 뭐... 아, 저는요. 현재 지금 혼자 계신을 하고 있는데, 진짜 결혼 상대자를 만나면 종소리가 난다. 종소리는 안 나도 저 세 번 만나고 결혼하겠구나라고 알았어요. 세 번 만나고요? 네. 어떻게 해요? 그냥 느낌이 왔어요. 그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태호가.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 말을 잘 들어주면서 대화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손현미가 있었고, 저 손현미를 좋아하거든요. 아, 저 손현미. 네. 영화 같은 이야기가? 근데 사실 누구에게 다 만나면 영화 같아요. 왜 하필 그 친구가 걔를 소개시켜줬고, 왜 하필이면 거기서 버스를 놓쳤고, 왜 하필이면 내가 같이 그 바를 갔을까. 내가 사실 그때 뭐, 나는 그 소개팅 나가기 싫었는데,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나갔는데. 아니, 그래서 이제 태호 씨가 미국에서 배우 활동을. 네, 시작을 했죠. 아, 하신 거구나. 네, 네. 뭐 레스토랑에서 이제 일하시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또 오디션 보시고. 네, 그랬죠. 아, 그러셨군요. 대단하시네. 근데 이제 돈 번 거 사실 한국 와서 10년 있었거든요. 근데 뭐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다 썼어요. 다 썼어요? 근데 또 이제. 아, 이게 뭐야? 아니, 갑자기 어, 지금 그 남편 뒷바라지 뭐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그러게요. 아니, 왜냐하면 무명 생활이 길었어요, 태호가. 아, 태호 씨가. 네, 15년인데 저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한 10년이었으니까요. 벌어오는 벌이가 하나도 없고. 사실은 영화를 너무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네, 네. 그래서 영화 연출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작업을 그만두고 한국 와서는 이제 진짜 영화 연출을 해보고 싶어서 시나리오만 계속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저금했던 돈 다 야금야금. 근데 제가 그게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 계산했거든요. 그러면은 뜰 수 있겠다, 태호 얼굴에 왜 못 뜨겠나. 나름 아까 뭐 3개월처럼 태호 프로젝트는 한 3년 걸린다. 3년 걸린다. 이거 태호는 3년 딱 봐서 뜬다. 뜬다. 안 떠요. 안 떴어요? 안 떠요. 그래서 한 이제 5년, 6년 지나니까 약간 위기의식이 오더라고요. 어, 큰일 났네.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이거 내가 견딜 수 있는 기간이 이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막 그랬는데 한 7, 8년 되니까. 와, 이거는 영원히 이렇게 될 건가? 아, 그럴 수 있죠. 무서웠기도 하고 그때 마음을 다 내렸어요. 어, 평생 고생을 하겠구나. 아, 그냥 팔아드려야겠다. 네네. 그럼 어차피 본인 인생이니까요. 본인이 해야 될 거, 해야 될 거. 아, 근데 이거 참 쉽지 않은데. 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은 또 막 알바를 하려고 했어요, 사실. 당연히 뭐 놀고 먹는 걸 좋아하는 친구는 아니니까 엄청 성실한 친구니까. 근데 제가 못 하겠어요. 왜요? 힘들어도 너의 소년미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풍파에 치이면 얼굴이. 너의 소년미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풍파에 치이면 얼굴이. 내가 치마 폭이 꾹꾹 쌀 거야. 야, 태호. 아, 태호 내가 다시 만나면. 아, 이 얘기 좀 해야겠다, 내가. 왜냐하면 그게 너의 매력인데 그걸 잃어버리면 네 매력을 가지고 어떻게 어필을 할 것 같아. 나는 지금 작가님이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알바를 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에. 파도는 제가 맞으면 돼요. 사랑이다, 사랑. 아, 태호 너무 좋겠다. 작가님이 다 막아준대잖아, 파도를. 근데 태호는 내적으로 저를 막아줘. 그래요? 네, 제가 뭔가 이렇게 멘탈이 붕괴되거나 힘들거나 할 때 너무나 든든하게 인내심을 갖고 저를 항상 지탱해 주고. 힘들었던 지점이 있었던 때가 있어요. 제가 막 오후 4시만 되면 막 울었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랬더니 옆에서 항상 자기는 평생 4시에 울면 옆에 4시에 있어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빈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게 되게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매일 요리해 주고. 태호가. 네네. 그래서 저는 외조를 열심히 했습니다. 두 분이 정말 잘 맞는구나. 잘 맞는구나. 잘 맞네요. 아, 멋있어. 아니, 근데 아니에요. 그게 매력인데 그 매력을 지켜야 배우로서 잘 갈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현실적인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우리 또 조셉은 외롭게 혼자 풍파를 다 맞고 있는데. 풍파를 맞았어요. 휴대폰 떨어트려가지고. 그래서 눈이 뜨거우신 거예요. 제가 이거 맞고 얼마나 서러운지 내가 아침에. 그래도 손현미 안 읽고 잘 계시네요. 일단은 그래도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올해 40이 됐는데도. 네, 애기 같잖아요. 약간 마음도 그렇고. 아직 저는 그냥 한 17살? 네. 너무 설레이고 모든 게 좋아요. 17살인데 시계 너무 좋은 거 찬 거 아니야? 아당당당. 이런 거 타고 다니잖아요. 아당당당당당. 아당당당당당. 그래도 그래도 많은 분들 사랑을 받고 있고. 많은 분들 주먹을 받고 있으니까. 좀 기분이 어떠세요? 감사하고요. 되게 오래 걸렸구나라는 감회도 있고. 지금부터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다른 거 다 떠나서.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해하니까. 그걸 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걸 보는 게. 아, 진짜요? 네. 그런데 제가 저도 하기 싫은 걸 못 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만 되게 하고 싶어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 커리어가 거의 정점. 그러니까 뉴욕에서 어쨌든. 그때 다 그냥 다 놓고 오어요. 한국에를 와서. 그래서 10년 동안 시나리오 쓴 것만 해도 다 적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힘들잖아요. 하고 싶은 거 꼭 한다는 게. 힘들어요. 무슨 현실도 그렇고. 힘들어요. 그럼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사실. 이걸 내가 함으로써 많은 걸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도 계산이 돼야 되고. 그거에 대한 용기도 내야 되고 사실은. 맞아요. 최악의 상황도 가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다 안 됐죠. 다 실패를 하고. 뭐 캐스팅까지 갔다가도 엎어지고. 그래서 10년의 세월이 남이 보면 실패죠. 실패고. 뭐 그동안에 뭐 뭐 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저는 논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제가 하고 싶은 걸 했는데. 실패라고 해도 저는 내적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 시나리오는 또 지금 그래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고 계세요. 지금 좀 디테일하게 얘기가 되어가고 있군요. 글로벌한 프로젝트로 제가. 진행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투 멍스인데. 이게 투 스님. 아. 그래서 외국 스님이 한국에 와서 겪는 일들. 뭐 이런 거예요. 네 네. 지금 캐스팅 과정. 아. 캐스팅 맞아요. 네 네. 근데 캐스팅이 돼야 들어가는 거니까. 아. 이게 또 작품화가 좀 빨리 돼가지고 한번 또.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또 한번 좀 바라봅니다. 기원에 맞았어. 감사합니다. 작가님이 자주 하는 말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있어요. 뭐예요. 제가 오늘 안 쓰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뭐냐면. 아 웃겨. 웃기면 막 웃으면 되잖아요. 근데 웃으면서도 아 웃겨 라는 말을.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네. 그리고 그냥 아 웃겨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진지하거나 힘든 일 있을 때도. 아 웃겨.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냥 이게 좀 가벼워져요. 아 그냥 웃기네. 뭐 삶이 이렇구나. 뭔가 좀 심각한 일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아 웃겨. 네. 어이가 없네. 아 웃기다. 아 웃기다. 아 웃기다. 자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 통의 문자를 누군가에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누군가에게 어떤 내용을 보내고 싶으신지. 너무 답이 정해졌는데. 뭐 태호한테 보낼 텐데요. 뭐라고 보내주실 것 같으세요. 곧 보자. 곧 보자고. 네. 마지막 문자인데요. 네. 그냥 곧 보자. 네. 왜냐하면 보통 이제 마지막 문자 그러면 이게 약간 상황이잖아요. 그럼 뭐 사랑했어 고마워 뭐 이런 거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나서 그걸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곧 보자 뭐. 그러면. 다시 보자 뭐 이러면은 그걸 보면 계속 마음이 이렇게 약간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간 볼 그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키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스텝 바 스텝. 고맙습니다. 이거 너무 어려워. 자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둘러싸인 정원을 뜻하는 고대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정원엔 맑은 시내가 흐르고 희귀한 나무와 꽃이 만발한 모습이었다는데요. 여기서 유래해 오늘날 걱정이나 근심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유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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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맞으면. 100만원에 상금을 드리는데 정답은요. 파라다이스입니다. 아 파라다이스구나 이게 또. 아 유토피아 맞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깐요. 자 하나 뽑아보세요. 자 우리 조셉이. 오늘은 뭐 얄궂은 없거든요. 아 오늘은 뭐 없어요. 아 뭐 오늘은 뭐 그냥. 뭐예요. 무선 청소기. 야오. 야 오늘은 뭐 그냥. 뭐 또 크다. 죽박스러우네. 매일 이러면 얼마나 좋아. 야 이건 뭐야. 크진다. 우리 작가님께 우선 청소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